아, 저기, 아, 저기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. 대표님, 저 오늘 히트 쳤어요. 실검 1위도 했는데 라디오 들으셨어요? 이번 JH 자산파트 때 저 이거 입고 가면 어때요? 이지호죠? 저 이거 입고 가게 선물로 주시면 안 돼요? 여기. 네. 여기부터 여기까지. 네,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선물이야. 백화점 바꿔야겠다. 보안이 별로네.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? 피해 주지 말라잖아. 10분 후에 김상수 감독 미팅. 앉아. 그리고 라디오는 그만두고 길게 말 안 해도 그 이유는 너도 잘 알 거고. 사회살 해라, 아들. 나 지금 너 땜에 여기 와 있다. 리얼리티 끼켜야 한 달도 안 돼. 한 달 일하고 1년 편하게 있자. 응? 먹자. 어? 누구 휴대폰이야? 당신 별소리 아닌데. 휴대폰 샀니? 아니요. 여보세요? 예? 잠시만요. 막히고 하네요. 좋아지않업이 작업싱이라는거야. 나 можно 안 해.